너도 몰라? 닥쳐 말포이! 말포이는 누구야? 말포이가 머글이야? 너 정말 몰라? 드론을 본 것 같은데? 김주란 진짜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어느 세계에 살긴 최첨단 21세계에 살고 있지 그래서 말포이가 누구야? 이번에 새로 오신 부원장님 그래서 들어봤을 거야 성은 마, 이름은 포이 거짓말 너도 참 못됐다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애를 놀리니 안 놀리기는 신인 그룹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왜요? 너 혹시 내 샴푸 썼어? 아니? 안 썼는데? 어, 손뺑이 새끼 큰 인물대로 왜? 써봐 아, 되게 좋아 너도 쓰라고 썼어, 좋더라 저 새끼 또 수출시냐 뭐야 재고 봐라, 이씨 그 유 선생님 그 신혼여행 잘 다녀면 오셨어요? 아, 제가 수업이 풀이라 식을 못 갔네 저 이혼했어요, 선생님 1년 전에 아,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 커피라도 한 잔 아, 엘리베이터가 고갔네 하아 내가 매기념 밖으로 여러 가지 하셨잖아 그러게 어? 착각을 왜 이러는 거야? 어? 누구 놀려? 안 간다 어? 안 올라간다고 꿈도 꾸지 마 난구건조증이야 등산 못 해 산 보라고 있는 거야 정복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안 올라가 그래도 명색이 밴드 이름이 공룡능선인데 등산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누가 공룡능선 가자 비선대까지만 가자고 거긴 애들도 가는 데야 누굴 바보라나 엄홍길 대장님이나 갈 만한 코스 쓱 들이밀지 말고 깨끗이 포기해 아니, 진짜 거기 엄청 쉬운 코스야 우리 누나 캉캉이 치마 입고 올라갔어 인터넷 찾아봐 조난이 인터넷 할 줄 몰라 얘한테 상처 주지 마 이름부터 비선대라니 김용철 소장님 박성재 교감님 박성재 교감님 옥지상 교감님 송기둥 교감님 장윤하 의료과장님 야, 나 빼먹은 사람 없지? 응? 나 나 빠졌잖아 야, 야, 정말 미안하다 야, 미쳤나 봐 어떻게 널 빼먹을 수 있냐 나 진짜 정말 미안하다 너 진짜 미안은 해? 어, 정말 미안해 야, 너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하다 야, 그럼 너 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겠다? 나 쟤랑 사겨 만난 지 다섯 달 넘었어 뭐 뭐 하지 마 야, 김재형 제어 가지 마 일로와 야, 야 일로와 미안하다며 내려놔 제어기 내려놔 안녕하세요 헐 철쌤 오늘 패션 왜 그래요? 장아가 나오셨어요? 피 뭐야 뭐 그렇게 이상하냐? 내 스타일? 아니요 캐주얼하세요 캐주얼? 네, 뭐 내추럴하기도 하고 캐주얼, 내추럴? 솔직히 좀 이상해요 왜 이러고 오셨어요 오늘? 아, 내장 왜 이러고 오셨어요? 냉장에 여기서 맺어 아, 미칠었어 냉장 준아, 너 이번 아이쿠야 아, 말도 하지 마 알았어 밥 안 먹어? 배고프다 갈치조림 어때? 아, 진짜 갑자기 갈, 갈치가 꽉 땡겨서 그래 나 약속 있어 나 왔다 올 거야 뭐 먹을 건데? 스테이크 아, 나 스테이크 싫은데 아, 나... 아, 나... 또 다행히 아, 나... 내가 분명히 그 반응은 그 반응은 그 반응은 그 반응은 그 반응은 감사합니다.